유튜브 하고 네이버 tv 1년차 후기 인데요 전에 한번 유튜버로 하는게 시간낭비다 라고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조회수도 안나오지만 다시 또 올려봅니다 작년 1월 쯤에 이제 저 유튜브를 거의 안봤어요 유튜브가 거의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병이 깊어지면서 출퇴근 할 수 있는데가 없으니까 우연치 않게 구글 검색을 하는데 이제 유튜버들이 그 뭐 이렇게 재택근무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을 따라 하기 시작을 했고 유튜브를 했는데 1년 동안에 제가 한 100만원 정도를 썼어요 초반에는 그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뭐 개념도 몰랐고 이걸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고 왜냐면은 드라마 리뷰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만화 영화 이런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올리니까 아 이거 돈을 버는 사람들인거 보다 해서 그런거 그럼 막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꺼는 한두달만에 폐쇄가 되어버렸어요 첫번째 채널은 폐쇄가 됐고 두번째 채널 그리고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채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세개를 샀죠 구독자를 사고 시간을 사고 그리고 채널을 아예 통째로 수익이 나는거 사가지고 구독자 천명에 재생시간 4000시간을 맞춘게 두건 그 한건은 아예 수익 창출이 된거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지금 1년 동안에 돈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채널을 사면 여기에 이제 내용물이 있고 그 내용에 따라가지고 그 진짜 구독자든 아니면은 맞구독을 했든 뭐 이렇게 알바를 썼든 했을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샀던 채널은 어떤 한 여성이 한국분인거 같은데 한국말을 쓰니까 한국여자인데 그 낚시를 하는 장면이 세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한편당 뭐 1시간 2시간짜리 그 세편만 있는데 이게 수익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서 어 한 일주일 정도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 제가 마스터가 된 거에요 그러니까 이 계정이 넘어온게 100% 넘어오게 되는게 절차가 있는데 권한을 넘겨 주는게 있죠 그걸 해가지고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것만 해도 조회수가 조금씩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이 좋아요 누른 것도 있고 뭐 내용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낚시하는 겁니다 여자가 뭐 야악이 있고 온 것도 아니고 조회는 누가 눌렀겠죠 그러니까 광고가 뜨니까 수익은 나오는데 뭐 0.06달러 하루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다가 내가 만든 걸 올려가지고 조회수를 늘려서 수익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던대로 내 얼굴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수익이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오냐면 너가 촬영하는 방법을 봐야 되겠다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봐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원 제작자 이 원래 있던 컨텐츠는 여자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 얼굴이 올라왔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뭐가 상관 있을까 근데 요즘 이렇게 단속이 좀 있나 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닌 거 보니까 그래서 향소를 했어요 촬영을 난 이렇게 하고 내 얼굴은 이렇다 얼굴이 나온 영상을 찍어달라 찍는 게 좋다 이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나오게 풀로 아예 마스크도 안 쓰고 풀 화면으로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쓰고 이런 작업을 한다 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며칠 뒤에 결과가 이걸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여자가 나오는 컨텐츠를 지워버리잖아요 그 지워버리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재생시간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항소를 하는데 항소를 할 거면 이 내용도 지우면 또 안 된다고 그래요 결국은 버렸습니다 다 지우면 구독자가 기존에 있던 거니까 1000명이 구독자는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시간을 4000시간을 해야 되는데 4000시간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돈만 버렸고 앞으로는 만약에 다시 하게 되면 정말 내꺼 내꺼를 해가지고 구독자랑 재생시간만 사는 게 낫다 만약에 시간이 좀 시간이라던가 구독자가 부족해 가지고 써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저는 이제 제 본 계정은 수익 창출 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3개월 만에 지금 다시 확인했지만 석 달 전에는 수익 창출이 한 달간 이어지다가 정지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멘붕하가지고 막 술을 진탕 먹은 적이 있는데 일본 드라마 리뷰를 했고 얼굴도 집어넣고 개인적인 생각도 집어넣습니다 가이드라인대로 근데 하나 둘 셋 건 넷 건 다섯 건 여섯 건 거의 뭐 열 편 이상의 드라마를 놨는데 계속 계속 그 작업을 했어요 막 신나는 거야 하루에 2달러 시간이 갈수록 2달러 3달러 4달러 이렇게 수익이 올라가더라고 한 달째 될 때 갑자기 재사용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그냥 잠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일본 드라마를 다 지웠습니다 그 작업을 해놓은 거를 다 지우고 다시 4천 시간을 채우는 게 이제 다른 원래 했던 여러 가지 개인사 그런 거로 해가지고 석 달 만에 다시 수익 창출이 됐는데 이거를 해도 노란 딱지라고 해가지고 수익이 안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게 뭐냐면 어떤 거에서 또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수익을 정지할지 몰라요 내가 이게 정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들부터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정말 1년 내내 들인 시간에 비하면 이건 뭐 최저시급의 반에 반도 안 되는 그 돈 벌려고 뭐 하는 건지는 몰라도 유튜브 한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돈 버는 건 아니다 그런 거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 다 다 도 다 다 다 다 다 다 다